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 김대남 사건 요거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기존의 유튜버들과는 달리 가장 저는 프레임을 많이 분석을 했다라고 정말 자부를 하는데 요 얘기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좌파들이 말입니다. 여러 매체들이 연합을 해서 이 기사를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어요. 마치 김건희 여사가 김대남을 사주해서 한동훈 대표를 조져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는 그렇게 봐야 되는 보도가 아니에요. 지금 혹시 일부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 저희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무슨 프레임인지 한번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다섯 시간인가 한번 한다는 통화 중에 저희는 이게 이 사람의 본질을 실체를 드러내는 거 아닌가. 과연 저런 마인드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그걸 철석같이 믿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뭘까? 내가 지금 있잖아. 지금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만약에 이 정부가 나를 끝까지 이렇게 대신 때리면 내가 꼭지 돌지. 막말로 챙겨줄지도 안다 그러면 2년 정도 끝나고 난 뒤에 양심 선언하고 진짜 민주당 넘어가가지고 영등포 구청장이나 다른 데 구청장이라도 해먹어요. 자 영등포 구청장에 해서 정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정말 표현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영등포 구청장이나 해먹는다. 해먹는다. 그다음에 이 정부가 나를 배신을 때리면 양심 선언을 하겠다. 무슨 양심 선언을 하는 건지. 그럼 도대체 이 사람 누군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1966년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랑 동갑입니다. 66년생이셨어요?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나와서 건설회사 아시죠? 현진에버빌이라고 그런 회사에 근무를 했었대요. 그러다가 정치의 꿈을 좀 가졌는지 여러 정치인들한테 여러 명 연락을 해봤더니 저 김대는 아는 사람 많더라고요. 많이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장이 열리면 특징이 뭐다? 일단 머리부터 들이받는다. 그래갖고 2022년 윤석열 캠프에서 선대본부에서 조직극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 6월에 아 내가 선대본에서 좀 했으니까 나 강남구청장 좀 나가봐야지 하면서 거기에 들이밀었군요.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랑 김대남과 또 다른 사람이 둘이 난리를 쳤어요. 강남구청장이 굉장히 강남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선되기 좋은 자리잖아요. 네. 그래갖고 과열되고 부정선거 부정사전선거운동 해갖고 두 사람이 컷오프가 됐어. 그중에 한 명인가요? 네. 그래갖고 실제로는 다른 분이 강남에서 사업을 하던 다른 분이 지금 당선이 돼갖고 강남구청장을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이제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들이밀었군요. 용산으로 이제 들이밀어갖고 2022년 9월부터 다음에 10월까지 시민소통 선임행정관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강승규 수석이 하던 그런 시민사회수석. 네. 시민사회수석. 밑에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10월 말에 사표를 내고 4월 총선을 나오려고 하면서 처음에는 자기 고향인 강릉에 나가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그 이원모 지역구 있죠. 용인을. 용인을에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다가 이원모한테 밀려서 못 나갑니다. 이거 역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럼 갑자기 떠버렸네요. 맞아요. 용산도 나왔고. 실업자가 돼버렸네요. 실업자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자 국민의힘에 당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 의원들한테 가서 선거운동을 해주겠다. 그때 지금 말씀드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이 조직이 크지가 않은 나경원 의원의 선거특보를 하면 대외특보를 합니다. 대외일정특보. 대외일정특보. 이런 이름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8월에 그때 이제 특보를 했지만 나경원 후보가 떨어지죠. 당대표가 안 되죠. 지난 8월에 서울보증보험 상금감사직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는 사람인데요. 일단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용사는 어떤 집구석인데 그 문제만은 서울의 소리와 이렇게 또 1년에 걸쳐서 한 5시간씩 통화를 할 수 있느냐. 정말 김건희 여사가 제정신인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잠깐만 김건희 여사가 제정신인 거냐. 김건희 여사 통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하고 지금 서울의 소리가 용산 선임 행정관하고 통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이 용산에서 일할 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분명해요. 이거 부분은 용산에서 일하면서 통화를 한 게 맞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이명수가 이 김대남에게 원래 김대남을 조지기 위해서 통화를 합니다. 뭐냐면 우파 유튜버들을 용산에 초청해서 따로 관리했는데 밥을 같이 먹었느냐 따로 대통령이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취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담당 행정관과 통화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술술술술 얘기를 해요. 네. 술술술술 얘기를 하고 났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 mbc가 이거를 방송을 해요. 이명수가 얘기를 해요. 내가 mbc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지금 mbc라는 공중파가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진영화된 언론으로부터 같이 짝짝꿍해서 보도를 맞춰나가고 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누굽니까 나와서 뭐 또 유튜브 하나 하는 장인수인가 하는 애하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네요. 녹취 파일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이 보도가 나가고 이명수가 또 전화를 해요. 이명수가 그거는 별거였더라. 계속 전화하더라. 전화를 하니까 이명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고 당신이 나를 mbc에서 조지도록 만들어준 바람에 오히려 내가 떴다. 보수 사이에서 떴다. 아 그래도 보수 유튜버 챙기는 사람이 용서는 있었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격려를 해줬다. 나는 네 덕분에 떴다라고 하면서 김대남이 이때부터 이명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대남이 이명수 활용법을 머리가 돌아간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얘한테 그냥 그럼 뭐 확인 안 되는 건 자기 입에 구미에 맞는 말만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필요한 말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철학이 없고 밥그릇만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자기한테 얘기된다면 정말 악마와도 손을 잡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계속적으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공천에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뭐 이것도 이 사람 주장이에요. 여사가 이원머를 밀어서 나는 지금 물 먹게 생겼다. 형님 힘내십시오. 또 막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 계속 이렇게 물 먹고 이러면 내가 양심 선언하고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용산구청장이나 해먹어야 되겠다. 막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저거는 저 얘기는 이명수한테 또 한편 자기 구명활동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명활동으로 민주당하고도 한 발 더 걸쳐놓는 수단으로도 삼았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난 당대표 선거가 되니까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한동훈이 국민의힘 여론조사를 하면서 지 대선 여론조사 했다는 거는 이거는 배임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야마로 기사를 써라. 이렇게 또 사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그때 신분이 뭐였냐. 이 사람 신분이 뭐였냐. 나경원 후보의 대회 특구였던 거예요. 그럼 나경원 쪽에서 한 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경원 의원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김대남이랑 아십니까?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러면 지난 당대표 캠페인 때 김대남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김대남 씨가 나는 조직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어서 워낙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겠다고 왔다. 그때 김대남이어서 자기도 돕겠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김대남이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왜 선거가 되면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일부 미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아쉬운 판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러면 김대남으로부터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여론조사를 하면서 자기 여론조사를 끼워 넣어서 자기 개인플레이 했다. 이 얘기는 들으셨나요? 아니 저는 그 얘기를 전혀 못 들었고 사실은 김대남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오히려 내가 당대표 토론회를 하면서 원희룡 후보가 그 한동훈 대표 그 여론조사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길래 속으로 아니 뭐 저거 별로 얘기도 안 되는 걸 왜 저걸 공격을 하냐라고 생각을 했었다. 나는 그때 처음 들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의원이 눈앞에 있으면 나경원을 돕는다 그러고 원희룡이 있으면 원희룡을 돕는다 윤상현이 있으면 윤상현을 돕는다 한동훈이면 한동훈 돕는다라고 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요거를 해서 이 사람을 잘 구워 살면서 다음번에 어떤 자리를 갈까 나는 이게 이 사람의 핵심적인 목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저 통화 내용에서 저걸 보면 민주당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저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좋아하고 적절하게 활용해라.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자기 통화 녹지 까가지고 할 줄은 예상은 못했겠죠. 대신에 이명수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민주당 쪽으로 흘러들게 그런 식으로 의도를 했다고 보이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의 뜻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뭐 내년 다음에 지방선거 때 구청장 하나 나 주면 좋지. 앞으로 나 그러면 나 활용도 있어. 그렇지. 나 양심 선언할 거 있어. 나를 활용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떡밥을 던지고 있는 그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서울의 소리인 이명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랑 대선 후보 시절 때는 정말 7시간인가요? 그 녹취록 까갖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디올백 사건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디올백 사건에서 최재형 목사한테 디올백 300만 원짜리 사서 영수증까지 챙기고 주는 사람이 이명수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벌써 네 번째예요. 저희 지난번에 했지만 용산에 여사 한밤중 스토킹 그것도 이명수였죠. 그런데 이명수한테 벌써 네 번째예요. 그때 지금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용산에 도대체 보안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대통령 부인의 동선이 이렇게 새는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김대남 같은 사람이 용산에서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후배 선후배 잘 휘어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동정을 캐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김대남이 서울의 소리에다가 또 김여사 동정을 전해준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저는 솔직히 들어요. 그렇잖아요. 요새 여사가 밤에 나간다더라. 개 데리고. 아니 이명수가 어떻게 여사가 밤에 그 시간에 나갈 걸 알고 차를 끌고 가서 거기다가 대놓고 블랙박스로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정말로 저는 대통령실에서 강력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김대남 문제로 지금 초점을 맞춰보면 김대남은 이를테면 자기가 용산에 근무를 하면서도 서울의 소리와 지 이익을 위해서 내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럼 김대남한테 저 너무 힘들어요. 한동훈이 너무 미워 죽겠거든요. 한동훈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상의할 상대였냐. 아니 그거는 아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힘들다는 거 김대남만 아는 거예요? 아니 김대남만 알아가지고 이명수가 특종인가요? 그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치 무슨 어떤 음모가 있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저도 알아요. 제가 이명수한테 전화해가지고 맞습니다. 요즘 김건희 여사가 당대표 선관 뜨고 문자메시지 봤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라고 얘기해주면 조선일보 기자, 김건희 이렇게도 할 건가요?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무슨 은밀한 게 있었다는 뜻이고 지금 그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공작이 있었다는 식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따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강력히 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지 않은 문제까지 이것은 모두 다 김건희가 시켰을 것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돌아가는 거는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거는 정말 좌파 공작에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공식적인 멘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김대남은 이를테면 대통령실이 그쪽에 한동훈 대표 관련한 여론 공작이 뛰어들었다. 이거 없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면식이 없다. 일면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대남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내가 이 한동훈 공격 사주 관련해서 이 일을 서울의 소리에 얘기했던 거는 내가 청하 용산을 나온 후 얘기다. 대통령실이랑은 상관이 없다.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당시에 그럼 김대남은 뭐 하고 있었냐. 나경원 후보의 대회 일정 특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나경원 의원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특보중 한 명이고 한동훈 관련 그런 보고나 얘기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말입니다. 저는 보수의 취약성을 보는데요. 이 취약성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오늘 아침에 심평 변호사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목 봐드릴까요? 그건 보수인가요? 심평.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 파문.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요. 왜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죠? 왜 그렇죠? 청와대 행정관 잠깐 있었던 사람이 저렇게 통화 녹취 나간 것 때문에 왜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통화 녹취가 있었지 실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선거 앞두고 어떻게든지 여사 문제를 가지고서 키우려고 하고 딱 보이잖아요. 처음에 이 녹취 나온 것 자체가 특검법 어떻게든지 밀어붙이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3년 구형이 나오고 야당 멘붕 빠지고 그리고 앞서서 돌아가던 게 뭐였죠?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천 개입설을 파면 팔수록 이준석 관련 여론조사의 조작이 있었어? 지금 김 여사 관련 공천 개입설을 퍼뜨린 게 최초의 제보자가 이준석이었어? 그러면 도대체 이준석 씨가 왜 보수의 멸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대?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당시에 윤상현 의원하고 당대표로서 또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공천 압력을 받았는지 빨리 밝혀야 돼? 라고 정리되어 가면서 김건희 공천 관련설 개입설 이거 참 안 먹히네? 라고 하는 분위기에 지금 이 얘기가 빵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빵 터지면서 김건희 여사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김대남 행정관 녹지 파문과 관련하여서 정말 대통령이 윤석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요? 심평 이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직업이 뭡니까 지금? 전문 커멘테이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계속 보면 이분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올릴 수는 있는데 이 올리는 것들을 계속 마치 받아가지고 계속 기사를 써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설익은 생각 그리고 사리에 맞지 않은 생각을 왜 마치 맞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해주는지 저는 이 문제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주 발빠른 조치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김대남 한동훈 공격 보도 사주 윤리위에서 조사해야 된다라고 아침에 조사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 윤리위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사주한 것으로 보도된 김대남 씨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 김대남 이가 지금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원인 그가 대통령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당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허위 사실을 보도 사주한 것은 병제 행위가 명백하니까 가만두면 안 된다.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이 김대남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에서 정확하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명예도 상당히 훼손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남 발언으로 인해서 마치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일을 하는 척하면서 자기 개인의 무슨 대선 가도를 닦았다라는 지금 음해가 나온 건데 솔직히 말하면 좀 따끄면 어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나. 이거 체크하는 게 문제인가요? 어차피 설문은 설문 돌릴 때 열문항에 체크하다가 열한 번째 문항 하나 더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 안 나와봤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총선 백서가 나오든지 이렇게 되면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로 비판할 수 있는 건지. 당시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선거를 이끌어 진두지휘했던 사람의 지지도도 선거에 어떤 너무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도, 비대위원장 지지도, 당사 후보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문제가 무슨 지금 이 김대남이 얘기하는 이게 뭐 배입니다. 저는 이 프레임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대남을 강력하게 조사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대남을 정말로 출발부터 마지막 용산에서 사실은 이게 정말 용산에서 점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서울보증보험 감사의 자리라는 게. 결국 정부의 티오로 가는 자리인데 대통령 티오로 가는 자리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지금 모 의원이 강력히 추천을 해서 갔다 이 얘기가 나와요. 저는 방법이 어차피 녹취록으로 저렇게 갔으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 저분이 그런 자리도 가고 할, 그러니까 민주당 쪽 이명수 이런 사람한테 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중스파의 특징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국민의힘 누군가나 아니면 용산의 누군가에게 통화한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녹취도 지금 이 판이니까 까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 사람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게. 이 기준은 이의 시간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시작할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지금 시작할 시간을 보여주도록 하실 수 있게. 이제 범위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게. 이번에는 주로 사용되는 시간을 보여줄게요. 지금 시작할 수 있게. 이번에는 전화의 정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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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을 보여줄게요. 감사합니다.